야, 피도연도 제대로다. 에릭 씨 밥까지 먹고 왔어요? 다들 돈 내신 만큼만 드세요. 아까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춤을 너무 잘 추셔서 아니, 얼마동안 준비하셨어요? 제가 송미예요, 송미. 송미? 아, 송미. 아니, 언니가 계속 엄지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아, 엉덩이가? 쟤 힙업 좀 했던 거야. 남편 엉덩이 싫어하는 건 또 좋아해가지고. 아, 앙! 유큼해. 누나, 진짜 결혼하니까 어때요? 근데 누나는 촬영하면서 결혼을 많이 해봤잖아요. 어, 제가 한 세 번 정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혼붙이 돼서 과거를 들키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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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신분 어디가 제일 좋아? 외적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코드가 맞는, 그거 맞는 사람 같아. 소은 씨는, 제임 씨는 어떤 점이야, 제임 씨? 되게 매사에 열심이에요. 열심히 받아줘야지. 열심히 받아주고 있잖아. 아까! 한 번 더 해. 잠깐만요. 웃는 게 너무 예뻐. 널 보면 어떻게 안 웃어. 너무 기열하다. 아빠 얘기 몇 명 날 거예요? 안 그래도? 뭐야? 알지? 모르겠다, 그 이역말인데 몇 개가...